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를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가의 선물을 사준다거나 학비를 대준다거나 우리가 기준은 달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상민 씨도 사실 옛날에 노래에도 그걸 이야기하셨잖아요. 모든 걸 내가 다 털어주겠다. 뭐처럼 그들 밥 먹고 너를 위해서 그래! 가진 돈 모두 털어 선물을 샀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진짜 있는 돈 다 털어서 선물을 사줬을 때가 있었죠. 맞아요. 그런데 가끔 그런 감정을 이용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벌어진 아주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2009년 8월 일본 도쿄 근교에 경찰서로 한 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가 있어요. 계속 꼼짝도 안 하는데. 아 네 그렇군요. 저희가 출동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단순히 차량이 방치된 건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기요. 근데 차 안에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무래도 죽은 것 같아요. 남성은 이제 차의 뒷자리에 몸을 기댄 채 사망을 해 있었고요. 조수석에 저렇게 연탄을 피운 화로가 놓여 있었어요. 신원 확인 결과 사망한 남자는 41세 직장인 오이대 요시유키였어요. 경찰 내부에서는 난리가 났고요. 왜냐하면 연탄을 피운 사망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연탄을 피워 사망한 남성들이 6개월 사이에 3명이나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사망자 테라다 타카오 씨와 두 번째 사망자 안도 겐조 씨는 자택에서 사망했어요. 서너 달 간격으로 일이 생기니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보고 바로 조사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세 분에게는 딱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유일한 연결고리는 바로바로 여성이었어요. 세 분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사망한 직후에 어떤 여자의 계좌로 각각 하나로 2억 원 2천만 원 5천만 원 거액이 인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그녀에게 살인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아 그녀는 34살의 키즈마 카나에 키즈마 카나에는 바로 남자들의 여자친구였어요. 와우 여자친구였어요. 사실 경찰이 바보도 아닌데 사망하신 분들과 그렇게 가까웠던 여자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키즈마를 조사했지만 그녀가 범인이라는 단서도 없었고 그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아서 결국 그렇게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살아요.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왜요? 어디 있어? 설마 왜 왜 또? 네 번째가 있어요? 한 명 더? 이거 세 명으로 죽게요. 사실 키즈마는 세 사람의 사망사건 때문에 체포가 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 또 의문이네. 살인 혐의가 밝혀진 것은 2010년 2월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미 4개월 전인 2009년 9월 20명의 남자에게 결혼을 빌미로 적게는 500만엔에서 많게는 1억엔까지 거액의 돈을 편취를 해서 혼인 빙자 사기죄로 체포가 된 거예요. 아 사기죄 20명이나 속을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가? 그리고 언론에서는 정말 희대의 꽃뱀 사건이라고 난리가 났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론은 그녀의 외모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굴 진짜 궁금해요. 지금 그 여자 얼굴이 너무 궁금해요. 얼마나 편안스럽고 뭔가 성격도 되게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고본능을 유발하게 안 발하고 그런 외모여야 남자가 힘들지? 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마침내 그녀의 사진이 공개되자 일본 열도는 정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에? 이분이 지금 3명의 남자를 죽이고 20명의 남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여자라고요? 20여 명의 남자를 유혹해서 거액의 돈을 뜯어냈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외모의 여성일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키지만은 100kg이 넘는 체구에 화려하다기보다는 수수해 보이는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보면 왠지 다른 남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여자한테만 믿고 그냥 아무리 그냥 이 여자 왠지 나만 보는 것 같아서 사랑하고 제가 다 해줄 수 있다고. 비다 씨가 한 얘기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시작이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어플을 처음 써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라 경계심을 갖게 되는데 너무 화려하고 예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더 많이 경계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됐고 그 사이에 유대감이 많이 쌓여있다 보면은 경계심도 당연히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사이트에 자신의 사진과 소개글을 써서 프로필을 딱 등록을 해놓고 또 관심을 갖는 사람과 연락을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열심히 운영했던 자신의 블로그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도 운영하셨구나. 모니터를 함께 보시죠. 어머. 에이 저거는 본인이 아니잖아요. 본인 맞는 것 같은데. 다 갈아놨지. 머리카락밖에 안 보여요. 이게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자신의 일상을 저렇게 올리기도 했고요. 고급스러움을 좋아하는데 돈을 되게 많이 써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본인이 만든 도시락. 그렇죠. 본인이 만든 도시락을 게시를 한 거거든요. 나 이런 가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에게 호감을 보이는 남성들에겐 밀당을 하지 않았던 거죠. 즉답 좋죠. 사실 밀당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믿음이 가기는 해요. 또 이상하게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 앱 자체에서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를 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밀당을 안 하는 거가 되게 돋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확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처음 만남을 갖다 보니 호감을 보인 남성들과 문자나 이메일을 주고받았고요. 조금 친분이 생긴 후에는 당신에게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식의 말로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했고요. 그렇게 조금씩 관계가 깊어지면 굉장히 농협한 이야기도 서슴없이 던져서 남성들을 유혹했죠. 오일 마사지를 해주고 싶어요. 같이 욕조에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 뜨는 소리 해주신 거 아니세요? 뭐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호감이 생길 지연점. 온라인상의 접촉으로만 눈에 뭐가 씌울 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게 보통 채팅으로 온 글은 저희가 마음의 소리로 읽어버리잖아요. 그냥 대충 그냥 쓴 것도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보내준 메시지면 뭐 해 이것도 그냥 뭐 해 이게 아니라 뭐 해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은. 이모티권까지도 쓸 수 있고 문자로 보냈을 때. 그러다가 남성과 더욱 깊어져서 성적인 관계까지 맺게 된 후에는 바로 당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요. 난리 났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결혼과 아이가 절실하게 필요한 걸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상상한다면 그림 같은 가정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능력을 SNS에서 확인한 거야. 로맨틱하게 샴페인도 한잔할 수 있고 있고 그리고 도시락도 아침에 회사 갈 때 이렇게 예쁘게 좀 잘 싸서 해줄 수 있고 나중에 아이들한테도 도시락도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자기의 삶을 생각한 거지 그 사람 여자 한 명만 보지는 않았던 거야. 그 나 아이 갖고 싶어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한테는 필터링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부담 느끼는 사람은 잘라내고 얘는 어차피 나한테 돈 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오케이 예스 좋아했던 사람들은 너는 이제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아이를 갖고 싶어. 너랑 그때부터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금전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프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필터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즈만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최고 재판소는 2017년 4월 세 분의 남성에 대한 살인 사건을 인정해 최종적으로 사형을 사형? 판결했어요. 사형 선고받아야지 몇 명을 죽였는데 이거 형이 집행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남자? 제발 그만해. 또 남자? 또 누구야? 또 다른 남자. 바로 키즈만가 옥 중에서 세 번이나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예? 결혼이요? 결혼. 첫 번째 결혼 상대는 그녀를 후원하던 60대 남성이었대요. 또 후원이야. 그런데 첫 번째 남편이 음주운전 사고로 입원하자 이혼을 하고 100일 후에 원래 알고 지내던 남자와 두 번째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이혼을 하고 세 번째 결혼을 했는데 세 번째 남편은 그녀를 취재하던 주간지의 편집 데스크였어요. 진짜 말 잘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밖에 없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마지막 인생을 좀 구원해 주고 싶다. 그걸 하면서 나 스스로 뭔가 특별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녀의 관종 행각은 또 있습니다. 아직도 안 꾸미었어요? 이 여자는 한 해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 사람 얘기만 계속해도 2014년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인 소설 예찬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소설을 읽어보면 그녀의 평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짐작이 됩니다. 나는 남성에 의해 숨결을 부여받고 사고를 가지게 된다. 내가 한 것은 배금주의도 승인 욕구도 자해 행위도 아니다. 여자끼리의 교제에 얽매여 남성을 소중히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되게 어렵네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럴 듯해 보이는 관념적인 문구로 되게 있어 보이게 뭘 쓴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그냥 합리화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뭐 이러면서 좀 멋있어 보이려고 한 거지 아무 의미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형이 집행될 때까지 뭔가 그녀와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사람의 관계와 마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일본 장미의 전쟁 일본 꽃중년 연쇄살인사건의 진실이었습니다. 와 여기 진짜 감사합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